마간당 귀여운 보지? 어떤 곡을 연주할 거야? 저는 튕쿨틴클 릴더스탈 튕인클, 튕인클 그거? 작은 별? 작은 별 할게요 오케이 시작 너무 떨려, 대박 너무 떨려, 대박 뭐야? 너무 무섭지 않나? 이거 애들 앞에서 틀려줄 수 있겠어? 먼저 십년을 한 거야? 세 달 때부터? 일단 도레이 파솔라씨가 먼저 한 번 해볼래? 안 듣는구나 린시야 초집중 미안한데 조금 더 밝은 곡 없을까? 너무 무서워서 그래 심취했어, 심취했어 지금 오, 작은 별 린시야 작은 별 말고 린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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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시야 파솔라씨가 더 밝은 곡 없을까? 미래 도레 밀미미 려레레 밀밀미 여기까지만 미래 도레 밀미 미래 도래 미미미 미미 미미 뭐지? 뭐일까? 미래 도래 미미미 조금 더 밝은 비행기 없을까? 지식아 지식아 조금 더 밝은 비행기 지금 너무 난기류를 만났어 비행기 묶어 놓을 것 같아 니가 제일 잘하는 게 문래 그러면? 아니 저 손톱이 길어서 아 손톱? 되게 안 눌려요 원래 이렇게 손톱이 언제나 항상 깎여져 있어야 제대로 물리거든요 정말 이제 일로 와봐 네 이거 바다가 일단 바다가 아 나 틴코틴코 외로 스타일 잘했잖아 잘했어 자 F가 파이팅 F야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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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운 엠씨 너무 좋았다 고맙습니다 그쪽으로 재채기를 해